아, 그러네 야, 이게 보온 스탯이 따로 있다 언기 저항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장비께 24였는데 이거 방한 장비 끼니까 41까지 올라가네 음... 냉기 저항이 아니라? 응, 아래를 흘내려면 보온 저항이 있어 어, 시발 코끼리 사라졌다, 이 개시끼 24 40 정도면 충분한 건가? 방한 장비에 보온까지 붙여놓고 가면은 조금 킥만 한가? 글쎄, 나는 모르겠다 해봐야지, 뭐 지금 그거 아니면 딱히 뭐 화해법이 생각이 안 난다 아, 저거 사라진 거면은 다시 만드는 거 잠깐만 저 아마 요리를 딱 딜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타코, 버섯, 호박 이 새끼들 요리 처먹진 않았겠지? 이 새끼들 요리 처먹진 않았겠지? 이 엠병하네 시발, 여기도 삶은 계란을 울려놓고 저거 꽉 잡는데 아, 딱 반말이 없네 호박 왜, 뭐가 버퍼가 심해요 지금? 뭐 좀 그렇다대 아, 그래?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찍어야되는구나 저번에 너가 이거 가로를 어디서 낸다 그랬는데? 저쪽이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심지어 방안복 이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막사에 장인을 위협하여 일정 확률로 습득할 수 있는 거네? 아니 이게 뭐야? 걔 오버야 음, 그냥 차라리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뭐 뜯어오는 게 낫겠다 가루 어디서네요? 맷돌이요 맷돌이 어딨어요? 여기요 아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거 수리 가능한가? 안 됐었나? 스탯을 초기화해서 저항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아 아 그런 편에다 내 그 저항 찍은 거 40이나 올렸는데도 그렇게 달았던 거면 좀 음, 음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코코아보다 뭔가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봐야겠다 근데 이게 냉기 저항이고 우린 아까만 했듯이 보온을 얻어야 돼서 아, 근데 냉기 저항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 그니까 냉기 저항은 아마 그, 딜 들어오는 걸 좀 줄여주긴 할 텐데 음 보온이 높으면 아예 되게 안 들어올 것 같거든 내가 볼 땐 그런 느낌으로 그럴 거면 그냥 보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음 설산 던전 우리 이거 어디서 얻어왔어 너? 뭐? 방안 어디고 어? 아, 우리가 방안이 있어 그거 이거 어디서 털어온 거 어? 우리 저번에 어? 갔던 데서 턴 거 아니야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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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 존나 미로 같은 데에서 나와갖고 이거는 나중에 붙이자고 거기를 한 번 더 털어야 되나? 아, 근데 그거 많이 나왔는데 그거? 그건 방안이 아니었나 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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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이 꽤 있는데 내구도가 다 창나 있어서 뭐 안 맞으면 된다는 마인드이긴 한데 아, 너 개조 말하는 거야? 어, 나 개조 말하는 건데? 개조 말고 털 옷 뭔 말이야 옷 음 저 옷을 우리가 어디서 털어온 거지? 꽤 많은데 여긴가? 야만인 캠프 쪽? 가서 여기서 삥 좀 뜯을까? 우리가 먼 캠프에서 뜯긴 했어 우리가 먼 캠프에서 뜯긴 했어 우리가 먼 캠프에서 뜯긴 했어 얘네 옷을 털어오는 게 내가 볼 땐 좀 가장 빠를 거 같은데 지금 그 옷이면 돼? 될 거 같아 느낌이 여기다 보호온 붙이고 가면은 될 거 같은데 그러면은 너는 그걸 삥 뚫고 있어 나는 어, 내가? 어, 나 저 과가하고 타조 뜯어올게 아, 자자자자자자 아니야 같이 가 혼자서 혼자서 한다고 타조를? 아, 이거 할 수 있지 헐 아닌가? 뭐지? 어, 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그럼 해봐 아닌가? 같이 갈까? 해보세요 난 모르겠어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 저번에 내 타조 혼자 있잖아 아, 그랬나? 어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저번에 내 타조 내가 혼자 갖고 왔어 그래? 그럼 해봐 그럼 내가 가서 그래, 해볼게 그러면 여기 야만인 캠프가 있고 굳이 활 연속기가 있으니까 괜찮을라나? 여기 야만인 캠프가 있고 흠흠흠흠흠 근데 그땐 방패 들고 창방으로 왔는데 이번엔 건틀릿이라 들라나 모르겠네 운이 부족 부시돌 부족 불피워넣고 가자 불피워 놓고 가자 아니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지금 늑대새끼들 타조 크긴 해 이거 없고가 아... 이거 답이 없네 저기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미리 여기다 모닥불 만들어놓지 않았었나? 어? 아닌가? 이제 내 기억이 잘못됐나 아래에 만들었어요 우리? 아 저기있다 아 이 늑대 이 개색 하아... 가보자 아 뭐야 이건 또 어이 정말 저 타조 시작합니다 예 늑대 때문에 시작도 못하겠다 괜히 아... 잠깐... 잠깐... 쉰다 아 아 잘못했다 타조한테 건틀릿으로 딜 안들어간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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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흐흫흐흫흐흐흐흫흐흫흨흐흐흫흫흫 난 지금 늑대 때문에 시작도 못했다 시발 와 이거 와 큰일났네 오케이 와 흠 흠 내가 이렇게 약한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와 시발 새다 흠 어디 보자 아 이 멧돼지 아무래도 멧돼지한테 죽진 않지 흠 흠 흠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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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두워 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へ 헤어 Challен 깜짝이야 공 해 으흐흐 와아 한 마리 더 커 천천히 하면 돼 두 마리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총 네 마리 있다고? 거의 그렇지 이거 위협하고 나서 하면 장비 스피도 있겠나? 어 맞아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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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보여 미친 배뜨런가 오케 으어어 미쳤구나 다 컷 다 컷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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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니께 더 먼저 부화하고 있어 오케이 앞서 나가는 중이야 9% 과연 뭐하는거야 늑대랑 그러니까 늑대도 좀 잡아보고 싶긴 하네 우리 그 흰색 그냥 아래로 꽂혀요 어쩌라는건지 모르는데 뒤져 너는 그냥 안되겠다 눈표범 안장 음 눈표범 안장 눈표범 관심 없어? 어어 관심이 관심은 있죠 새끼도 뭔가 그러면 새끼 키우는 곳이 따로 있나 이거 위협.. 타조 마냥 어따 힘드네 한마리 납치했고 오 개새끼 이거 옷 벗겨 놓으면 얼어서 뒤지나? 뒤져라 개새끼야 흠 눈표범 보고싶어? 으흠 근데 그 새끼 새끼를 본적이 없어가지고요 한번도 새끼가 아닌가? 흠 그야 잡는건가 흠 새끼가 아닌가? 흠 새끼가 아닌가? 그야 잡는건가? 음 포획방법 모르면 못잡는데 포획방법 모르면 못잡는데 아 그래? 이 게임 근데 시발 그런거 되게 많더라 모르면 못하는거 꽁꽁 숨겨놔가지고 열받게 해 그냥 뭔데요? 어깨잡아야되는 포획방법이 뭔데 알려주셈 알려주셈 발자국을 찾아서 발자국? 우리 그때 봤던거 있잖아 발자국 뭔가 어어 봤지 그거를 따라가야돼? 아 그럼 새끼가 있대? 그걸 따라가야된데 일단 허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방법은 들었어 오 이제 80%야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엔 너가 자꾸 내가 크면 웃기긴 하겠다 그래 작은거 은근히 진짜 괜찮았는데 쇽쇽 들어가서 큰거 좀 아파 돌아다니다마 너 아예 방안 옷을 구하고 있는거지? 네 음 아 다 내구도가 참 나있어서 한번 그냥 다 그거 해야될 수리 안되잖아 그니까 수리가 안되서 그냥 일회용으로 한 번씩 있고 쓰읍 아 그렇게? 네 여기 장인들 세배를 해서 조작법을 알아 제작법을 알아오르잖아 나오고 어떻게 이걸 아아 그 그 위협하기를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장인은 딱 주는거 가끔 주는거야? 어 대형마을 족장이요 그걸 제가 혼자 잡아요 선생님 자 일단 너꺼 나왔고 오케이 어? 탐색 포인트 됐다 두 마리 다 챙겼다 집에 간다 오케이 굿 바로 너희인데 가서 좀 도와줄까? 나 지금 좀 얻었긴 했어 일회용으로 한번 해볼만해 그래? 응 저건 뭐지? 깜짝이야 타조가 남들어 무제 햄이요 오? 저 훈제 햄 짱이네 뭐야 여기 고대 유적이네 야 우리 뭐 아까 얘네 정찰병 까가지고 뭐 하나 나왔어? 나왔는데 어디였지? 좀 큰거 나왔는데 와 타조가 빠르긴 했다 존네 답답하다 이거 알파카 탔는데도 와 여긴가? 아니 여기 아닌데 그 무슨 우리 파밍했던 곳 나오지 않았나? 고대 유적 같은거? 고대 유적 같은거? 오케이 집 도착이요 집 가는 중 꺼내보자 음식은 고기 채소 주식 종류별로 하나씩만 머프가 적용된다고 성장 퍼센트가 벌써 0%인데 둘 다 크기 차이가 벌써 시발 아 벌써 크기 차이가 나나요 그게? 0%인데 벌써 집 가는 중 아 아 아 쉽게 둘 다 암컷이네 갑이 아 아 아 쉽게 둘 다 암컷이네 갑이 사이 간 Head ắng 생각을 아 오 어 어케 안 결뜩 저 insula 유명 쇼 우리 중형 덫 있나? 있어 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아 휴대중이야 항상 아 늑대 내가 하는데도 와서 눈치 주네 누가 해라 그럼 빠르긴 하네 집어넘어 응응 어? 뭐가 내껀데? 여기 라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가 오른쪽 거에 있는지 헷갈려졌어 아니 그러면 거기선 알 상태여가지고 오른쪽에 한쪽이 됐는데 팔퍼 너 어떤 걸 먼저 꺼냈어?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작은 거 오른쪽이 내꺼네 이번엔? 내가 작은 건데 이번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아무거나 타 아니 보면은 발육이 응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얘가 살짝 더 빨라 음 자그마 한번 맛봐 그래 그래 진짜 학기 때 태어날 때 차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차이 날려나 이번에 이리로 와봤네 가져온게 있는데 일단 내구도는 다 이정도거든 와 어지럽네 좀 야 이거 입고 어떻게 근데 보스를 잡아? 생명력도 좀만하게 오랬는데 나도 모르겠다 저거 지금 아 부족을 털러 가야되나 진짜로 야 이거 이거 안될 것 같아 부족을 털러 가자 같이 가자 아 근데 그걸 해도 이거 한방 맞으면 와장창창이야 그럼 이걸 입고 상대가 되는지 해보고 갈까? 아 근데 그럼 요리가 또 나가리 위에서 아니 요리 다시 하면 돼 요리 뭐 재료 뭐 그릇은 그릇도 만들면 되지 뭐 제사용 그릇을 만들 수 있어? 아 제사용 그릇 하나밖에 안들어 아 그래 도전하는 곳 한번 그러면 테스팅을 해보자 그래 이걸 입고 가서 딜이 안들어오면은 이거 입고 가서 딜이 안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신발이야? 털신 너 다 골라가봐 나머니 다 가자 다 됐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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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깃털이 필요하네 우리 상급 깃털 이거밖에 없어? 뭐 턴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상자에 꽤 있지 않나? 아이씨 아이씨 왜 먼저 잡으러 갈 때 타주 저 멀리 세워놨어야 되네 아 더 멀리가 세워놨어야 되는구나 아닌가 그냥 필드효과라 그냥 아예 집에 놓고 가야되나 그럴수도 아이씨 타주 세워놓은거 웃겨요? 타주 세워놨 가보자 어떻게 할래 어? 잠깐 와봐 너 다 넣었어? 그 보온개조 다 넣었어? 아니 못 넣었지 안 넣었지 뭐 그였어 아 이 내구도에 넣기 좀 아깝다 신발 내구도 조금 봐봐 아니 그거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어 열어봐 그래 이거 어차피 싸구려라 이거 다 넣었거든 왜 여섯개야? 내가 네개 넣고 지금 나머지 저게 다 넣어줘 야 그리고 내가 그 새끼들 부족에서 좀 쓸만한걸 가져왔거든 오 그래? 이거 봐 훈제 햄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뭐냐 이거? 네개 있길래 지금 두개씩 나눴거든 어? 나 바로 먹었어 얼마? 아 먹었네 아 그래? 상관없었는데 어떻게 30분 효과라 음 오 잠깐만 훈제 햄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훈제 햄? 잠시만 여기서 못 만드는데? 아 그 건조 그거 아닐까? 아 아 치즈직 지금 무한 버퍼라고요? 너 또 정지 먹은거 아냐고? 상금 말린 고기랑 식용유 정제요? 드디어 건조대를 쓸 수 있는건가 이거? 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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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그치? 고기야? 어 담배도 있다 야 냉동 감자에 갈라다가 자 이거를 그러면은 건길이가 같이 해라 이거 이거 바꾸면 아예 그냥 바뀌나? 조리대 저게? 뭔소리하게? 그 그 주로 맞는게 없어지나? 조리대에 강건길 해놓은걸 이걸 바꾸면 조리대에서 건길이가 빠지나? 어 아니지 않나? 아 추가로 한대 아 지금 그럼 우리 방안효과가 오ㅇ 보호온 58 이거든 지금? 어 좋아 좋아 드디어 고기를 뜯나? 보호온 58 재접 한번 하자 어어 아아 아 아 이새끼 정신력 오르는거 어디서 바꾸는거여 아아 잠깐만 공용인가 기분 증가 배율 감소 배율 기분이 아니잖아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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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아직 왜 못 찾았어 뭘 못 찾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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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 소모 비활성화 켜버려? 어? 켜 아 아 아 그건 정신력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큐네 오 엇 fer 근데 왜 정신력이 그대로지? 엑 왜ust 예 아이 머냐 에이 달라지질 않았냐 그대로냐 근데 이제 더이상 간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면 그 수치 그대로 고정된다던가 씨발 보면 안되는데 어 근데 흥분제 먹으면 동상피해 마이너스 20%네 동상피해? 어 우리 아까 동상 걸린거 아니야? 체력당거? 너무 순식간에 따라서 파악을 못했어 어?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좀 가지고 가자 이거 그래 그럼 어 근데 만들려면 약제조대가 레벨이 2가 되야되네 다소 잘 크네 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만드는거 재료 진짜 먹어서 버텨야되나? 아니 그럴수도 있어 진짜로 견목조각 3개? 어떻게 지금 바로 가면 되는건가? 난 뭐 상관없어 어 가자 그럼 아 나 진짜 그거 닭다리 뜯은거 사라졌다 30분 아 야 이거 타줘 밥 안줘도 되겠지 어 우리 그럼 이제 정신력 무한이야? 봐야겠다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어 가봐야 할듯 나 한번 침대에 누워보고 차긴 찰거 같은데 줄어드는지를 모르겠다 28.3 일단 폴로 채우긴 했어 일단 폴로 채우긴 했어 간다 응 간다 응 왜왜왜왜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아 그 너 보온 몇인지 봐봐 보온 58이거든 그래 일단 우리 코코아 안 먹어도 체력 안달긴 하네 이제 그렇지 이제 안달지 우리 아까 보온이 거의 20달이었는데 지금 50이 넘었는데 응 우리 체온이 26도네 응 재사용 그릇은 있지 네 열리 넓게나 있냐나 왜 해보자 아 이거 원숭이로 바꿔놔야지 원숭이 딜 야무지더라 원숭이? 아 그 기술? 응응 스테미너도 어떻게 좀 막 연타가니까 안다는 것 같던데 어 나도 가끔 그러더라 버그가 좀 있어 아 어어 잠깐만 불운? 어 아 아 제발 좀 아 아 근데 아 안된다 일 맛있고 바쁘지? 내가 아파 고함치니까 출혈들이 같이 올라 버리네 신기하네 와 저 새끼 극한의 숨결이라는 꿈을 우리한테 뱉은 적이 있나? 난 이때 극딜 난 이때 극딜 나도 극딜 아 아 아 아 가까이 아 아파 아 여기 적기가 시야 가져 놓고 야 그거 한다 그거 한다 시발 아 어때 좀 극심한 추위 근데 붕대 가보면 살만한데 어 그래? 오케이 굿 붕대 갖고 흥분제 먹으니까 살만해 저도 붕대를 감고 난 흥분제 못 받았는데 아니 근데 괜찮아 나 안주고 나 피 안달아 지금 거의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길이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와 버틸만해 코코아 좋네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면 나 뒤로 모르겠는데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저기 어 오 오 아프지 이 Quan 군대 구성무 오케이 출력들 유지 좋아좋아 으악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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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하네 갑자기 어으로 끌어볼게 야 거기 너무 멀어 원 밖으로 나가면 꼭 그어들다 너한테 갔다잉 확인 나 원 중앙으로 왔어 너도 뭔데 거기? 어 근데 나는 어 나는 못디려 근데 얘가 너한테 가잖아 그치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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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해 공ei 자막 자막 들었고 got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죽었어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케이 저스끼 아니지 쥐가 나가놓고 와...둔다투어 얼마나 남았어? 나... 조금만 버텨봐 아! 죽었어 죽었어 심지어 아 모르겠는데 아... 나 아직 죽진 않았거든? 음? 아 설마 아...씨...발 아...찍는거에 맞아갖고 더 느려져서 아... 아... 풀빛 된거 같애 이미 풀빛 됐어? 아... 흠... 잘했는데 갓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똥구로 부활하는구나 이거 나... 가서 먹을 수 있나 맨몸인데? 되나? 네고도는 뭐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자기보다 네고도는 버틸만 하던디 아...나 안되겠다 못가겠다 이거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서... 코코아 주면 되나? 코코아로 어림도 없겠다 아니 누웠을때 회복이 너무 어렵다 야야야 너 죽는거 아냐? 어? 괜찮아 어? 괜찮다고? 어허 왜? ㅎㅎㅎ 난 여기까지 오면 얼어 뒤지던데? ㅎㅎㅎ ㅎㅎㅎㅎ 둥컨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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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ㅎㅎㅎㅎ ㅎㅎㅎㅎ 싸울 때 스위칭을 할까? 저거 냉기 썼을 때? 어떻게? 그 장비 있잖아 검추 세트 입고 싸우다가 그... 그... 개즈럴 패턴 나오면은 난 근데 뭐 글쎄 방어구가 문제인 느낌은 안 들었어 내구도가 얼마 없어서 혹시나 저 새끼 들어갔어? 있을걸? 아직은? 바로 트라이를... 해야 되지 이러나? 그래야되지 저 새끼 어그로좀 끌어주고 템좀 낼게 저 새끼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방향에 패키지 있거든? 잠깐만 ㅎㅎㅎㅎ 어어 흠 흐흐흐흐흐흑 흐흠 흠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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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흠흑 흡 아니 시발 이거 내 캐릭터가 아니라서 오절 안있네~? 야 너한테 갔다 야 어! 너한테 가 나한테 낭낭 뛰어오더니 죽었어? 야 아 잠깐만 호끼리 친새끼 이거 아 미친놈이네 아 큰일났네 이거 이거 폭탄으로 한번 안보해봐야겠다 이리로 가봐 아하 이러면 더해상 갈수있는 마스크에너지가 없는데 어? 가 안먹었어? 먹을시간이 없었어 아 집에있다 아니 존나 그냥 대놓고 덤비는거 짜증나네 아 아이 내 캐릭터 아니라고 퀵솔롯 이런거 안버텨지는거 안남는거 극혐이네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끼리가 저런걸 쓰냐고 아 아 아 아 아 쩍 멀다 누나 무대보내 야 야 저걸 어떻게 해야되나 아 아 왠 희생이라는 업적이 되었어 아니 패턴 너무 역겹다 아 아 목적만 보면 존나 고수인데 진짜 아 이 패턴을 파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밀고 들어오는 거 어 약간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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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2 걸 acc 아 아 아 아 약 저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맞긴 아 아 아 아 안 아 하하하하하 어? 아유, 시발 야, 횃불 만들어서 화면 얼 때마다 드니까 없어진다? 아, 그래? 어? 아, 횃불이 있긴 한데 저어주는 거 맞아? 조금만 늙을 수 없어져 그래? 아, 인데 나 안 아파 보이는데? 뭐지? 아, 지금 너 당한 옷이라 그런거야 거기다 난, 난 그런 거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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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니까 너가 있어? 몰라! 데미 있나 없나, 잉발 bathroom 그 민간 진앙 아냐? 혹시? 난 들어봐야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민간 진앙인가? 된장 바르면 남는 건가? 나 안 들어도 사라지긴 했는데? 천천히 해보자 오 슈가 아파 뭐야 어 나 누를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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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우 저 욕당이 존나 아프네 어 야 막대기 드니까 좀 덜 달아 확실히 육십 몇 달다가 이십 몇 달에 덜 달아